인식 공연 나도 하고 싶은데? 진짜 말씀을 안 하고 있어서 열둠에서 헝콘은 두번째 오늘 진짜 열정적이였어요 365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또 홍콩에서 그 노래를 처음 선보여 드렸어요. 근데 한 분들도 굉장히 노래도 다 따라 불러주시고 그래서 계속 소름 돋으면서 이거만? 이거만? 카레야? 나잖아. 어때? 한국의 어묵이랑 똑같이. 진짜 맛있다는데. 감사합니다. 이거 꼭 보여줘야 돼요, 이거. 우와, 우와. 육현이 형. 고생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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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넴이 돼 있는데, 이게. 사진 한 입장. 하나, 둘, 셋. 구멍에 소금 뿌리는 이렇게 쭉 나와. 이거 아는데. 새로운 맛있죠, 이거? 아, 진짜? 좋아. 음. 먼저 먹는 팀, 그리고 나중에 먹는 팀으로 식탁팀과 방바닥팀. 바닥팀으로 나눠서. 맛있어, 우루 같아. 하, 맛있다. 이거 먹다가 진짜 죽어? 이렇게 먹는데, 다음에 또 한 분 오면 또 맛있는 거 먹고. 네. 하여간 거 같습니다. 와, 너무 귀엽다. 아하, 유설비, 유설비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사실은 동물을 진짜 좋아하는데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대박이다. 휴렉에서, 영화에서 나오는. 여, 여자네, 여자. 여, 여, 여자네, 여자. 홍콩에서. 바로. 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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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대우 씨 뭐하고 계셨어요? 저요? 네. 이거 했었는데. 네. 네. 그러면 일단 저희. 여보세요? 저랑 많은 걸 갖고 오진 않았고 이렇게. 화장품 같이. 저희가 또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. 정말 많이 갖고 와요, 이렇게. 이제 보통 호텔 방을 혼자 쓰게 되면은. 옆에 이렇게 놓고 같이 자죠. 호텔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좀 게임기로 같이. 격투 게임을 한다든지. 그러면 하고 있어요. 제가. 이제. 카이 씨나 백현 씨나 저희 팀에 좀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. 쉬고 있어요. 저의 제자죠. 같이 가죠. 저도 가요? 같이 가야죠. 같이 움직여야죠. 한 팀인데. 문이 열려있네요. 문이 열려있어요. 구매했던 헬리콥터와 앵그리버드인데. 어떻게 좀 연습 많이 하셨어요? 레이언 같은 경우에는. 이제 방에서 작곡. 기요랑. 이제. 어. 타우, 백현. 크리스원도 똑같이. 네. 네. 카이는 되게. 카이군이 정말 조용해요. 조용하게 자요. 저는 항상 잘 때 거의 마지막으로 자는 편인데. 이제 누워있다가. 심심으로 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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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일단 우리가 마마 시작 시 후로. 그거 처음이었죠? 홍콩 팬들을 만났는데 처음이니까 혼남이라는 이름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혼만남? 뭐야 이거 뭐 진짜 막 시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